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시무시한 연가씨한테 레세포를 쭉 빨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혼미한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빗쟁이 예비씨어머니가 저한테 우리는 꽁꽁이 너 쪽쪽 빨아 먹을 거다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 정말 재미있는 분들 같아요. 원제 빗만 오직에 있는 예비씨대 제 마음 정리해야 되는 걸까요? 남친이랑 3년 정도 연애를 했고 이제 슬슬 결혼에 대한 생각이 들던 참에 많은 분들의 객관적인 조언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왔어요. 일단 저 비록 많이 잘 사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참 감사하게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저희 부모님이 지방이지만 아파트 세체를 보유 중이고 또 자가가 따로 있고 또 차도 있고 일도 하고 계세요. 6년 정도 뒤에 은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들 나이는 50대 후반이고 그리고 자식이라고는 두 살 언니와 저 이렇게 두 딸내미만 있어요. 언니는 지금 6년차 공무원이고 저는 자격증을 따고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간호사 아니고요. 간호조무사예요. 나이는 20대 중후반입니다. 그리고 남친 집안의 경우 이게요.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빚이 한 3억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자가인 건 맞는데 이게 좀 복잡해요. 한 10년 정도 전에 직접 지은 주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압류를 한 번 당했던 적이 있고 경매에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다시 가져왔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빚은 한 10년 전에 부동산 투자를 좀 과하게 하다가 그게 결국 큰 실패를 했고 그래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그 빚이 한 1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뭐 파산 신청도 하고 그 외 이것저것 열심히 갚아낸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한 3억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원래는 남친 아버지가 예전에는 소방공무원으로 외벌이를 하셨는데 그런 아버님이 지금 50대 중반 어머님은 50대 초반이고 이남 1녀 가정인데요. 남친 누나는 옛날 20대 초반 이런 나이에 결혼을 하면서 집을 나가게 됐고 형은 지금 아버님이랑 같이 전기기사인가? 아무튼 그쪽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만나는 사람은 이 집안 막내 아들입니다. 지금 현재 직업은 프로그램 개발자예요. 아 그리고 본가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계셔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할머니 할아버님 총 4분이 살고 계세요. 자식들은 다 본가했고요. 뭣도 모르는 20대 초반 사람 하나만 보고 만났고 진짜 사람 자체는 정말 괜찮다 여겼기에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연애를 하고 그러다 1년이 지나서 철없이 덜컥 동거로 시작했고 벌써 2년도 더 지난 이야기지만 진짜예요. 사람 자체는 여전히 괜찮고 좋습니다. 뭐 월급은 저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아직 남친 연차가 되게 짧고 2년 차예요. 또 이게 나중에 점점 올라갈 테지만 저는 그냥 제가 딱 일하는 만큼만 보는 직업이거든요. 솔직히 간호조무사인데 내 이런 주제에 프로그램 개발자라니 너무 큰 욕심을 내나 싶어서 자꾸만 망설이게 돼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뭘 망설인다는 건지. 그런데 지금도 자꾸 제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들 연애 초반때죠. 하루는 남친 집에 처음으로 놀러 갔는데 이때 남친 어머니가 나는 꽁꽁이 네 등에 빨대 꽂고 살 거다. 이런 말을 장난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때 조금 놀라긴 했지만 뭐 이거 말고는 되게 개념 있는 그런 분이더라고요. 제가 연애 초반에 자주 놀러를 갔었기 때문에 이건 잘 알아요. 아 그리고 2년 전쯤에 한 300만원 정도 빚이 있는데 이거를 당신들 아들 즉 남친이죠. 아들 앞으로 좀 달아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상황이 괜찮아지면 갚아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 이자도 저희가 내는 중인데 이 역시 마찬가지. 잊지 않고 나중에 다 계산해서 갚아준다고 했어요. 지금 한 달에 15,000원씩 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돈 200정도 빌려가긴 했는데 이거는 그냥 5일만에 바로 갚아주셨어요. 뭐 따로 돈 들이는 거 하나 없고 늘 이런 식으로 잠깐 빌렸다 주고 빌렸다 갚고 뭐 그런 건데요.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도 그래요. 그때 들었던 그 농담 때문에 뭔가 자꾸 불안해서 저도 모르게 계속 시댁 상황을 여쭙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한테 남친은 막 화를 내고 야 우린 그냥 우리들 인생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어? 내가 언제 너한테 우리 부모님 책임지라고 했냐?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런 소리만 듣고 그냥 시댁 관련된 대화를 극도로 꺼려하고 싫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도 더 이상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남친 너무 무서워요. 막말로 제가 정말 부자고 돈이 오지게 많았다면 그냥 이 모든 걸 다 포용해 주면서 빚도 갚아주고 살 수가 있겠는데 저 역시 뭐 뻔히 보이는 월급 수준에 남친도 개발자라서 언뜻 돈을 잘 벌 것 같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저희 둘 다 뻔히 보이는 월급 수준이고 저희 집도 뭐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런 걸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많은 건 아니거든요. 알아요. 제가 너무 애매한 사람이라 이런 생각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습니다. 참고로 저희 남친 외모 잘생겼어요. 되게 귀엽게 생겼고요. 저는 성형외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딱 20대 중후반 성형외과 상담사 얼굴 그런 정도로 떠올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결혼을 하게 되면 혹시나 제가 이런 문제로 많이 힘들어질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희 남친 말처럼 부모님들 인생은 부모님들 인생이니까 그냥 신경 딱 끄고 우리끼리만 잘 살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제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 농담 때문에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뭐라? 꽁꽁이 네 등에 빨대 꽂고 살 거다. 이걸 장난으로 들었다고? 참 진짜 할 말이 없네. 댓글 설령 진짜 농담이라 해도 그렇죠. 수준이 딱 보이잖아. 쓰니는 개념이 없는 것 같아. 보통은요. 저런 말 농담이 뭐야. 상상도 안 해요. 2번 야 내가 언제 우리 부모님 너한테 책임지라고 했냐? 우리 부모님은 신경 끄고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된다고. 이딴 소리. 내 장담하는데 100% 거짓말이다. 왜냐? 지 주제에 지금 이런 거짓말이라도 안 하면 결혼은 절대 추구도 못하니까. 월급의 절반은 시부모한테 줘야 할 것이고 자식을 낳아도 계속 맞벌이하고 그러면서 아이는 완전 거지같이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누가 지랑 결혼해 주겠냐? 어? 그리고 뭐? 화를 낸다고? 이거 결혼하잖아. 그럼 그때부터 그지같은 자기 뜻이며 너 오지게 괴롭힐 거다. 내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 야 너 지금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어? 네가 뭔데 감히 지랄이야? 나는 할 만큼 열심히 했다고. 아니 도대체 뭘 더 어쩌라는 거야? 그럼 잘난 네가 대신 해결하던가? 어? 니네 부모님은 맨날 내기저기 좋은 데 여행 다니는데 우리 부모님은 안 불쌍하냐? 맨날 집에만 있는 거? 어? 그리고 니네 부모님은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좋은 데 못 사냐? 어? 장인어른한테 집에 세 채나 있다며 그럼 하나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딴 개소리 반드시 나온다에 내 영혼을 건다. 어? 다 걸어 다. 드립글. 격하게 공감합니다. 내 전남편이랑 전시가가 딱 이랬거든. 내가 당해봐서 알아. 3번. 아니 빚이 있는 쪽이 좀 미안해하고 많이 져주고 그렇게 해야만 아니 그렇게 해도 그나마 간신히 유지가 될까 말까 한 그런 경우이구만. 미쳤구나. 어? 아예 적반하장으로 화부터 낸다니 허허 참. 이건 뭐 시작도 하기 전부터 이미 끌러 처먹었네. 근데 제일 중요한 이 쓴이가 그걸 모르고 있어. 헐. 그러면 명심하세요. 언제나 오늘이 내일보다 빠른 법입니다. 뭐 크리스마스만 보내고 헤어져야지. 이번 명절만 보내고 헤어져야지. 음약살만 보내고 헤어져야지. 이런 식으로 헤어지는 거 계속 미루고 그 미안한 마음에 그러고 있다가 핑계거리 찾게 될 텐데 그리 되면 결국 쓴이 본인만 점점 더 손해를 보는 거고 심리적으로도 헤어지는 게 더 힘들어져 못한다고 미련 생겨서 지금 해라 지금. 5번. 남친이 버럭버럭 하는 거 자체가 자기 집구석에 빚이 있음을 인정하는 고라지인 거고 쓴이 말하는 게 다 맞으니까 듣기 싫다 이거지. 나 같으면 결혼 안 한다. 이거 하잖아. 넌 진짜 초등신 인정하는 거야. 6번. 야 대놓고 지등에 발대 꽂을 거라며 대놓고 간보고 있는데 뭐? 이거 말고는 되게 개념적인 사람들이라고? 야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좀 해봐라. 만약 그거 말고도 딴짓까지 더 했으면 아무리 니가 멍청하다 해도 눈치채고 도망가지 않았겠니? 7번. 비록 빚은 없지만 집도 없고 연금도 없고 보험도 없고 노후 대비 하나도 안 돼있던 우리 시부모님 그리고 시어머니 시장에서 열심히 알마하면서 내가 벌어가지고 손자들 대학 다 보내줄 거다. 큰소리 떵떵 쳤는데 아무래도 불안하잖아.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 당신들 노후 우리가 부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하면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큰소리 뻥뻥 치던 남편. 어머나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제 겨우 60인데 암이 걸렸네. 거기다 되게 어정쩡한 시기에 발견돼가지고 수술비 나가고 병원비 나가고 항안비 나가고 간병비에 교통비에 생활비에 모아두신 돈이라고는 고작 3천이 전부인데 이걸 그냥 나몰라라 할 수도 없고 아무리 빚이 없어도 노후 대비 없이 이렇게 아프게 되면 결국 자식들만 힘들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쓴이 남친 부모처럼 빚까지 오지게 했으면 오죽하겠냐고. 심지어 노인이 둘도 아니고 넷이 다 넷. 님아 거기 지옥이다. 나와라. 8번. 분명 가로조무사 월급 따위를 탐내는 건 아닐 테고 제가 아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저러는 거겠죠? 내 부모 자산을 대놓고 넘보는 인간들이 개념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 정말 저런 인간들과 가족이 되고 싶은 거냐고? 아! 9번. 아니 근데 마지막에 개뜬금 없이 외모는 왜 썼어? 뭐 어쩌라고. 데티클. 나도 이거 보고 엥 하면서 빵 터졌어요. 뇌가 텅텅 빈 소리가 제대로 들리는 부분이었죠. 굉장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알려줘도 절대 모르는 게 난미세지. 님아 왜 그래요? 혹시 머리에 연관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최대한 정리를 해온 건데 문맥이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나오고 외모 이야기가 나오고. 참 어지러운 쓴입니다. 이거 이거 이거. 부모님이 남겨주실 그 재산 못 질킬 것 같은데. 부디 주작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